자, PC 설치가 끝났으니 PC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남아있는지 볼까? 오... 오피스용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네? 어? 그런데 이거 정품이 아니고 불법 프로그램이잖아? 이걸 그냥 써도 되는 건가? 불안하네... 사무실에 이용할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오피스용 프로그램이 불법 프로그램일 경우 구입자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한글 프로그램 등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업무상 이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사무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에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정품 제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제품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복제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CD 자체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복제되어 유통되는 것도 본조에 적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복제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법 복제물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설치 과정과 대가의 상당성 및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셋째, 해당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이미 복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지우고 정품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업무상 이용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 파일만을 다운받고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설치 파일에 다운로드만 이루어졌더라도 이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설치 작업을 간편하게 돕기 위해 그 구성 파일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놓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는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대로 모두 들어있으므로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우리 법원은 이미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구성 파일들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를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기만 하고 이를 실행하지는 않은 상태라 해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회사도 책임을 제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결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벌 규정이 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종업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본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도 관리 및 감동상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벌 규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해당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이에 대한 회사의 관리 및 감독이 소유하였다면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 규정에 의해 회사는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프리웨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프리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용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을까요? 프리웨어란 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프리웨어는 이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이용 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 허락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계작 및 배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웨어라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이용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이나 이용 약관, 메뉴 화면 등에 표시된 부분을 잘 확인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만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센스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